좀 부드럽고 맛있으라고. 이 정도 하면 팥이 잘 어울리고 맛있어서 그렇게 하죠. 이송자 달인의 팥삼기 비법. 그 첫 번째는 바로 압력 팥솥이 주인공. 팥이 단단해가지고 압력솥으로 푹 삶아가지고 그걸 퍼진 다음에 단단한 팥을 퍼지게 만들고 찜통으로 옮겨주는 것이 두 번째 비법이라고 합니다. 찜통이 하는 것은 좀 더 퍼진 걸 더 퍼지게 하고 이러면 맛도 나고 팥도 좀 부드러워지게 하게 해서 퍼진 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면 짜잔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가마솥 등장. 두 단계를 거쳐서 잘 삶아진 팥을 가마솥으로 모두 집합시켜줍니다. 총 5시간 동안 3단계를 거쳐서 삶아내는 달인의 팥.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지만 정성을 들여야만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다고 다이 부산 최고의 팥입니다. 완전 다이거 뭐 이런 거. 손님들도 있네. 뭐 뭐야. 팥삼도 있네. 30년간 팥빙수를 맛봐온 손님들은 달인의 팥맛을 기억하고 있을까? 실험 카메라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팥빙수 한 입을 넣고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 심각해진 남자분 이어지는 두 번째 손님 역시 한 입을 먹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는데 뒤돌아 주위를 둘러보는 손님 갑자기 왜 주방 쪽을 쳐다보시는 거이오? 아니 바뀌었는가 싶어서 사장님이 깊은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깊은 맛이 뭐가 먼저 먹은 것보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내가 다른 걸 먹고 가서 먹는데 좀 뜨끗하다 그럴까 뭐가.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노란 액체가 그 비법인데요. 어? 이거 뭐예요? 꿀이에요. 꿀. 꿀? 네. 저, 그러더니 가마솥에 그냥 꿀을 냅다 들이붓는 달인. 어젯밤에 술이라도 한 잔 하셨나 했더니 이게 바로 달인 얼음의 비법이라는 것인데 뜨거운 물에 약간의 꿀을 넣어서 얼음의 맛과 질을 높였다는 겁니다. 얼음방법으로 얼음을 올려요. 좀 빨리 안 넣고.